대통령이 이제 그 말 그대로 여당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광복절 경축식 문제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결국은 정부의 공식 기념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광복회 등 단체들은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열지 않자 천안시가 또 했는데 그 밖에 있는 정부 외 행사에도 생각보다 정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두 배 정도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독립기념자 후손이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일종의 친일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분노한 시민들도 더 많이 참석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정원이 한 300명인데 500-600명씩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뭐 대통령이 반응을 보니까 그냥 그건 뭐 일부 사람들의 얘기다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광복회도 그냥 일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이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를 두고 건국절은 아니야 우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원도에 있는 그 경축식에서는 강원도지사가 48년 건국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복회는 야 이거 뭐냐 이런 의도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우리보다 어려운 민주주의의 성숙 도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고초를 겪고 야당 활동을 하면서 정말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ysdj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정말 탄압을 걱정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 친구들 우리 같은 동료들이 다 감옥에 가 있고 정말 막 보고 있으면 아 참 우리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영웅적 정치인이 안 나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내가 이 나라의 ysdj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마음 뭉클한 그리고 저도 굉장히 덩치 큰 막 30대 남자인데 막 자기 나라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아 진짜요. 나라 걱정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걸 보면서 저도 막 반성하고 우리 나도 이렇게 언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울어본 적이 있었나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많이 발전이 되고 경제적으로나 민주화의 성숙도나 올라왔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을 내서 논의해야 되는 거에 절대 낄 수 없는 게 건국절 논쟁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다면체인 것이지만 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는 분들의 뜻은 되게 뻔해요. 이 항일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성과를 폄하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깎아내리고 그런 거 말고 순기능은 하나도 없는 이런 논란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저는 김진태 우리 지사께서도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든 약간이나마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왜 불을 지핍니까. 굳이. 굳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되게 상식적인 게 보수는 안보다. 그리고 자기 용토를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집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민족주의적인 애국주의적인 성향도 원래 있고 보통.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나와서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꾸 없애려고 하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그리고 독도 훈련도 안 하고 이제 자기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이 보수는 이걸로 아마 망할 것 같아요. 독도를 팔아먹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국절 논란은 제가 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교수님들이 학계에서 논의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학문의 자유의 영역인데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고 정부 관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건 정말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도 48년 5월에 재원국회 개원식에서 한 말이 김인현 그러니까 1919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인이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 민주도립공과를 재건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뜻과도 다른 건국절을 왜 주장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도 임정에서 탄핵당한 인물이라 그게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었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분도 임정을 그렇게 그렇죠. 자기가 그런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제일 큰 치적이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친미적인 인물을 찾고 싶어 했던 측면들도 있을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논란을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는 지금 보수에서 권국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당사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헌법에 그걸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 단독정부 수립할 때 그때를 권국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오늘 김진태 지사 얘기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언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권국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게 그때가 권국시점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 공화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시작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거예요. 지금과 같은 법률 체계를 어찌 보면 임시정부 헌법이 처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지 대한민국 권국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던 건 학계도 아니고 진보 쪽에서도 아니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권국절이 권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 그때 권국됐다고 하면 그럼 그 전에 대한민국은 없는 거냐. 임정부정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는 임정 때가 권국이라고 너네들이 주장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자기네들은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꾸는 거를. 사실은 여러 문제 우리가 역사 논쟁을 길게 할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미국이 처음 수립될 때도 미국이 영국에 맞서서 독립을 선언했을 때 영토, 국민, 주권이 모든 것이 완비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특히 주권이라는 건 싸우기 시작하는 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선언을 한 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김인현의 우리가 3.1운동을 할 때도 여러 우리가 우리 민족 자결의 뜻을 다 대회에 공부하고 만방에 알리고 결국 그럼 우리가 민족으로서 자결체가 있고 다만 그 주권이 일부 제약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부터 건국절이라고 해서 기념하게 되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영토조항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영토는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북한도 당연히 우리 영토인 것인데 남한 단독정부만을 건국절이라고 하고 그때 국가가 처음 탄생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북력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통치 가능성은 더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통일독들이 필요 없네. 우리 스스로 남한 부분만 우리가 그냥 잘 건국해서 우리 해오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것은 그 역사나 아니면 가까운 어떤 3.1운동을 봤을 때도 같이 하나의 민족 자결로서 됐던 것인데 그 부분을 왜 보수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일부의 무리들이 이런 식으로 깎아먹고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논리 때문에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개념을 끌고 가서 통일을 광복은 통일이 돼야 광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런 논리 때문에 자기네들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광복을 일제로부터 우리가 스스로가 되찾은 빛을 되찾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거라고 하는 우리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개념을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걸 다시 우리 힘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다시 되찾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버젓이 하는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족이나 정부 입장에서 그걸 굳이 우리가 왜 그걸 인정합니까? 우리는 실제로 독립운동을 철치연하게 하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나라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무리의 수장들의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신성한 광복절에 국민들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하고 있는 장본인이잖아요. 그런 역사학계에서 그동안 엄청난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동안 연구를 해온 거예요. 해와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역사적 사실들을 뒤엎을 방법이 없으니까 학계에다가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보수학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학자들하고 한번 붙어보세요. 이러면 다 콧방귀 껴요. 저기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근대 안에 일본인 시켰다 어쩌다 떠들면 학자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상대도 안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끌어들인 게 바로 정치권이고요. 그 맥락이 처음 시작된 게 유명박 정보부터 사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제국제 식민으로 전락했던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비슷하게 갖고 의미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던 나라들 가운데 이건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이니까 그런 국가 중에서 아무리 영토나 주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제국에 맞서서 투쟁했던 그거를 자랑스럽게 하는 국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꾸로 그거를 폄훼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러는 거는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코웃음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전 세계에서 야당이든 아니면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만나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김진태 지사와 관련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기무사 출신이에요. 기무사 대회 출신이고요. 법무관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로 들어간 거예요. 검찰 들어가서 공안검사만 쭉 했어요. 이런 사람이 일종의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한다고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복이니 어쩌니 건국절이니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벌써 사실은 우리 역사의 뒤편으로 제가 볼 때는 북한군 개입설도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저 뒤안길로 갔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뉴라이트에 누가 동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 현실에서 놓고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중에 뉴라이트적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얼마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되게 많이 붕괴했대요. 그러니까요.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무슨 미친 소리냐. 이런 분들 많을 거고 저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런 주장에 저는 과연 얼마나 동의하실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스스로를 말도 안 되는 저는 뉴라이트 주장에 정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 2, 3%나 될까. 왜 스스로를 거기 그런 정신나간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독창적인 이상한 영역에 스스로를 가두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독창적인 그런 뉴라이트 사관이 아니다라고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제도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그 개정 발간된 군의 정신교육 교재에 홍벙도 김좌진 김구 선생 이름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청상리 전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과정에 그냥 말 그대로 전투 사실만 쓰고 이 사람들 이름이 빠졌는데 왜 그런지 지금 지난번에 홍범도 흉사항도 육사에 치우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 치우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을 시절에 만든 거니까요. 그건 정신교육 교재 이거 처음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했다가 그 교재 다 폐기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만든 사람이 지금 국가안보실장이에요.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홍범도 장군 흉상도 철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 소신도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데 자기가 정신교육 교재 그 사람 이름들을 그러니까 독립지사 이름들을 넣기가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뺐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승만을 국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치적은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랬던 거고요. 실제로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분이 신원식 실장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군 재직하실 때 장병들을 상대로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특별정신교육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을 원용을 해서 지금은 사라져 있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과거의 인물들을 현재의 인연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또 굉장히 잘못된 오류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 인물들이 입체적이고 또 공도 있고 밥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 너무 그렇겠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자유진영의 인물이었다는 것만으로 공만 부각하고 반대로 우리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어마어마한 전공 또 독립운동에 있어서 큰 치적을 남기신 분들이 사회주의 계열과 맞다 당시에 맞다 했었다는 점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름을 뺀다거나 과만 부각한다거나 홍범도 장군 흉상치유자거나 이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련의 어떤 문제점 아니면 어떤 이념적 지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의 자태랑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당시에는 이념 정체성 논란이 있을 때고 지금처럼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이 확실히 확립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인텔리라고 하는 분들은 소비에 위주의 사회주의에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세력의 힘을 빌려서 독립운동을 시도하는 면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념적 자태만으로 그분들을 재단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굳이 선을 긋는다면 6.25 전쟁 당시에 북한 정권의 어떤 군사적인 침략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든가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정말 적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라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을 뺀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폭넓은 역사적인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쪼잔하게 장군님들 이름 빼고 근데 봉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는 넣어놨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김자진 장군은 특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자진 장군의 손녀딸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지금 몇 선을 하셨는데 김울동 의원이 버젓이 계시는데 무슨 김자진 장군 이름을 빼요. 이거 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은 뉴라이트라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너무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끝나지만 저는 이거 되게 무섭게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이 현상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기록이 완벽하게 수정되거나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광복절 전에 부산에는 어떤 학교에서 뉴라이트 영상을 학교에서 튼 거예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왜 이걸 광복절 전에 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한 명만 걸려라. 뭘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맞아요. 조용조용히. 이거를 다시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토론과 비용과 시간이 듭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역평가라고 봐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요. 위험해요. 네.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젊은 장병들이잖아요. 그 장병들한테 계속 정신교육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을 자꾸 심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거고요.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리는 안 해도 보면 mz세대 교육 문제가 나와요. mz세대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mz세대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니던 시절 또 젊은 시절에 예를 들면 통일관이나 아니면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시기에 계속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젊은 세대들이 왜 저러지 외를 들면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가미가제 특공대 얘기 나왔을 때 탁구 선수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아무 개념 없이 가미가제 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벚꽃처럼 사라진 가미가제 이러면서 그게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나도 그렇게 뭔가 가미가제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보면서요. 은 대통령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역사는 퇴보를 걸을 게 틀림없어요. 엄청 멍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은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제일 위험하다고 느낀 부분은 그고요. 보수요. 내가 싸워줄게. 내가 이런 사람하고 싸울 거고 할 테니 들고 일어나. 그리고 그동안에 숨죽여서 말 못했지 적극적으로 떠들고 다녀. 얘기해. 도로 다니면서 요즘에 그런 분들 가끔가다 보지 않으세요? 막 큰소리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저러는데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사회가 엄청나게 갈등이 심해질까 하면 걱정돼요. 정말. 그런데 저는 권력을 잡은 분들 대통령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젊은 세대 가르치려고 하면 딱 그 반대로 갑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저항정신이 있고 누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성의 타인인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젊은 세대나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생긴 이래에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없었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 중후반 이후였습니다. 이번 대선 지난 대선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특히 국정교과서까지 시도해 가면서 많은 시도들을 했지만 그때 당시 교육을 받은 이제 30대 후반 이렇게 등이 된 40대 뭐 이렇게 세대들 그 보수 진영 가장 싫어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10대 후반 아니면 국군 장병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를 주입식으로 거기에 주입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권력을 잡은 대통령들이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이런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건국절을 대통령 안 하죠. 뭐 김진태 지사와 몇몇이 해서 나도 이 건국절 논리를 잘 따라가야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권력이 사상응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각심은 가지고 당연히 잘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역사나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성공적이 없는 거다. 특히 최소한 민주화 이후에는. 못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 지금 정치도 제대로 못해서 지지율이 이 모양인데 이거 할 능력이 있었으면 지지율 60%, 70% 만들었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각심을 갖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 이따위 이런 어떤 시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에 저는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매달릴까. 비합리적인 거 많이 하니까 지지율이 지금 이 모양인 거죠. 그럼 대통령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지금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제가 신원식 지금 국가안보실장 말씀도 드렸지만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있었을 시절에 이승만 탄생기념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병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그거 보낸 다음에 일종의 감상문 쓰게 하고 대거 포삼을 보내고 했다. 포삼도 많이 줬던 거죠. 자기가 자랑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홍본도 장군 흉상 없애고 김영석 동일기념관장도 그 얘기를 하더만요. 자기가 홍본도 장군 흉상 이전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육사에 두지 말고 너른 공간에다가 두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홍본도 장군 흉상은 유일상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파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그런 사람이라는 거 몰랐어요. 알았는데 내 주변에다 갖다가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몇 달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어이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 대통령이 주변에 두는 거는 윤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역사관 자체가 삐뚤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무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장해찬 전체국 의원은 자꾸 얘기하는데 평가하는데 그걸 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고 검찰에는 본인과 합의 맞고 본인에게 뭔가 충성 표현이 그렇지만 한 후배들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는 본인 충성 이게 뭔가 한 팀으로서 이렇게 뭔가 딱 뭔가 이렇게 같이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걸로 저는 보여요 실제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충성심과 이념적 극단성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이념적으로 좀 경도된 분들은 그 이념을 따라가고 그 이념을 실현시켜주는 한에서는 무조건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측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아주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 별 생각 없는 거 어떤지 모르겠지만 역사인식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이렇게 확 치고 가더라 그리고 막 하라고 하면 막 하고 막 그냥 막 으쌰으쌰해서 하더라 그런 이념적 극단성을 본인에 대한 충성심과 다소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기에는 역사인식이 투철하지 않아도 뉴라이트의 주장이 아주 잘못됐다라는 건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 수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혼란한다면 그건 자격 자체가 없는 그런데 저는 좀 늘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일맥상통한 거죠 이거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이틀막했을 때 대통령이 말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참 어렵냐면 좀 좋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무슨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고 그건 우리가 본 적 없고 증명된 적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입일 뿐인 거지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그 사람의 입일 뿐인 거지 그 사람의 입일 뿐인 거지 그 사람의 입국을 봐야지 그리고 뭐 막 이러면서 또 이게 막 왔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 친문 아니냐 이런 얘기 맞아요 했는데 실제 친문 일부 사람들하고 친해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러면서 또 역사인식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또 뉴라이트적인 걸로 가니까 저로서는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르고 무식하기 때문에 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는 뭐 윤 대통령을 뭐라고 해야 되죠 덩치도 크고 막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시원시원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많이 예전에는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쫄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이 유한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리가 언제까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자기가 그걸 구속시켜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2년 반 뒤에는 나는 내려올 수밖에 없고 자기가 타겟이 될 거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권력 유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만 필요한 거냐라는 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념을 끌어들인다거나 아니면 뉴라이트를 통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새로운 태극기 무대를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유경석 여사나 이런 분들을 추앙하면서 영랑권을 확실하게 자기 편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최소한 그래도 정치적으로 법보다 정치가 우선한다는 걸 저는 윤 대통령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퇴임 이후에 만약에 자기를 구속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면 함부로 못 건드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자기가 집권하는 것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지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것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